한인 상공인들이 워싱턴 주정부 상무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다고 전해왔습니다. 시애틀 한인회는 워싱턴 주 상무부가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수민족 소상공인을 위해 조성한 500만 달러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명의 상담원을 채용해 두 달여 동안 상담 및 대리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. 워싱턴 주 상무부 그랜트 신청을 도와주기 위해 로리 와다 씨가 총괄하는 COVID-19 타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원 프로젝트를 펼쳐 워싱턴 주 전역에서 3,600여 명의 한인들이 문의를 했으며 3,600여 명에 대해 일일이 전화 상담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한인들에게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도왔고 400명에 대해서는 대리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 지난 30일로 이번 그랜트 신청이 마감됐지만 시애틀 한인회는 정보 기비 잘못됐거나 서류 작성 미비 등으로 펜딩돼 있는 35건에 대해서는 워싱턴 주 상무부와 협의해 지금까지 정정 작업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. 이수전 회장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 사태로 인해 한인 상공인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애틀 한인회가 시애틀 지역을 벗어나 워싱턴주 전역에 있는 3,600여 한인 상공인들에게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인 봉사를 펼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큰 성과가 크고 어려움을 겪는 한인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 시애틀 한인회는 10월 30일 저녁 지난 두 달에 걸쳐 한인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 및 신청 도움이 역할을 한 로리 와다 씨를 비롯해 조현숙, 김필재, 지가슬, 니킴, 권노울, 홍진원, 변해나, 최환, 제이슨 박 씨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K전 회장과 임명택 이사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임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.